수다지는 토토토토토토토토치 하나뿐인 롤롤롤롤롤롤롤빛 머리부터 뿜뿜 내 발끝까지 뿜뿜 엄맨 엄맨 아유 발승자입니다 아타야 도시 그리 빠른 놈의 것을 주도 숨긴다 야 아따 하나 여깄다 아까 분명히 소리 공부하느라고 아이돌에는 관심을 가질 시간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노래랑 안무까지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네요 아니 우리 애들이 커서 국악계의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훈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대 찬성이요 꿈이 전 세계로 나가는 국악 아이돌이 되라 제가 응원하고 열심히 밀어주고 끌어주고 있어요 맞지? 네